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바년의 파파홍입니다. 며칠 전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곧 70이 되는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다혈질의 남편에게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1남 2녀의 자식들은 일찌감치 아버지와는 등을 돌려 명절 떠나 잠시 얼굴 비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자식 역할을 끝냅니다. 이런 자식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충분히 시달렸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눈물만이 가득한 저의 결혼생활, 얼마 남지도 않은 한 번뿐인 제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글을 쓰신 분이 잊고 계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뼈저리게 깨닫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곁에서 누가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끊고 벗어나야 하는데 자꾸 고쳐 쓰려고 하니까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변한 것은 하나 없이 세월만 지나갔습니다. 더욱 나쁜 소식은 나이들수록 이런 사람의 성격은 더욱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첫 번째, 폭력성. 화를 잘 내는 것도 참기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건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는 행동, 사람을 밀치거나 억세게 잡아채는 행동도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험담을 퍼틸는 것도 폭력성에 포함됩니다. 폭력성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폭력은 남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이지만 욕하고 소리지르고 또 가족을 때리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덜 사나운 행동은 여자들도 결코 남자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고 사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두 번째, 통제. 어떤 관계에서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통제를 하는 사람은 늘 이것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을 주입하려고 듭니다.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니 무슨 고도의 치밀한 심리 조작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외출하는 것 싫어서 못하게 하고 모임 못 나가게 하고 친구들도 가려서 만나게 하는 것처럼 집안에만 있게 하려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를 늘 감시하기 마련입니다. 통제와 감시는 그래서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 이메일, 페북, 밴드 같은 것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확인합니다.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세 번째,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자기의 몸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대표적인 모습이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때서부터 바로 선을 넘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정서적, 신체적 욕구만을 충족시켜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기가 막히게 남탓을 또 잘하는 특징도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네 번째, 소유욕 배우자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보이는 특성이 바로 질투이고 통제입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막 부려먹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 더러운 기분이 든다면 바로 상대 배우자의 소유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다섯 번째, 변덕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방 웃었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울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히히 낙낙거리기도 하고 멀쩡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언제 미친 사람처럼 또 행동을 할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닥을 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으니 원래 성격이 저렇게 지랄만나보다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제라도 꼭 벗어나야 하는 배우자의 민낯 여섯 번째, 마지막, 거짓말 크고 작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만 열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 어디부터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결국 자신부터가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고통받는 환경에 익숙해져서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잘 당해서인지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면서도 벗어나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당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그저 성격이 유별나다, 다혈질이라고만 생각하고 성격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아이 글쎄 안 바뀐다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실하게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각오가 없는 사람이라면 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앞으로 바뀔 일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벗어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너무 지끘리롭다. 그리고 귀여운 거절을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